네 오늘 우리가 이 한화당 첫 무대는 정말 멋진 가수 진국이 씨의 진짜 멋쟁이 여자의 맘으로 출발을 해봤는데요 진국이 씨는요 이 평소에도 정말 이름처럼 버릴 게 없는 진국입니다 멋진 남자 아 청국장이네 아 그럼요 거기 청국장이 나오고 있어 진국이니까 진국이 씨의 진짜 멋쟁이와 전승희 씨 한방의 브루스의 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? 아니요 두 노래 모두 다 멋진 남자를 표현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노랫말을 쓴 박영란 작사가가 있는데 이 분의 두 곡이 다 작사가라는 점 아 정말요? 네 근데 김지민 씨 그거 아세요? 뭐요? 진국이 씨가 색소폰 연주를 그렇게 잘 하신대요 아세요? 알고 있죠 저는요 오늘 진국이 씨가 색소폰 연주를 할 줄 알았어 아 그니까요 저도요 아쉽죠 네 네 다음에는 꼭 한번 색소폰 연주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깐요 네 자 이쯤에서 또 다음 가수